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김재훈 기자가 유튜브 출연한다고 꾸미고 오셨었는데 머리하고 오셨었거든요. 조수진 기자는 혹시 뭐 오늘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깜빡해가지고. 진행자분하고 너무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좀 긴장이 됩니다. 저랑 비교하시게요. 자,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 화요일 코너 키워드 뉴스는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와 또 제주 투데이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 화순이를 죽였나 입니다. 화순이라고 하면 돌고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돌고래 체험시설인 제주 마린파크에서 사육하던 마지막 돌고래였던 화순이가 최근 폐사한 사실이 지난주에 좀 알려졌는데요. 아마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 부검이 진행 중이라서 화순이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화순이가 왜 바다가 아닌 콘크리트 수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왔는지 또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화순이가 이달 중순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저는 뉴스 보도는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해양산업과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18일에 마린파크를 방문해서 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난 13일쯤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건 이제 부검 확인서 나오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마린파크는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돌고래 체험이라고 해서 관람객들이 돌고래를 이렇게 만지거나 또 지느러미를 붙잡고 헤엄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거든요. 화순이는 이 시설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큰 돌고래였는데요. 큰 돌고래는 소위 돌고래쇼에서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중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돌고래쇼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돌고래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제주도 잘 부리잖아요. 그런데 동물권에 대한 사회인식이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고래쇼 자체가 동물학대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높아졌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동작을 하게 하고 또 묘기를 부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억지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돌고래랑 사람이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통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묘기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동물원 수족관법에 따르면 전시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는 체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낯선 사람들이 가서 만지고 지느러미를 당기고 하는 그런 상품을 팔아왔던 거죠. 그래서 동물권 단체에서는 이 돌고래쇼나 체험 프로그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족관이라는 시설 자체가 돌고래가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어떤 동물이든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좁은 공간에서 갇혀 지내기 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런데 특히 돌고래의 경우에는 더 예민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 지능이 80 정도라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고통을 느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의식도 있고 또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모성애나 애도 그리고 집단 따돌림 같은 복잡한 감정체계를 가진 동물이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또 돌고래 언어라고 해서 그들만의 고유 언어 체계를 갖고 있기도 하면서 또 무리를 지어 살기도 하죠. 그리고 돌고래는 하루에 160km를 헤엄쳐야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돌고래는 돌고래 같은 고래는 포유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아가미 호흡하는 것과는 달리 폐호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바닷가 쪽에 가면 돌고래들이 막 나와서 하는 것들이 다 그 호흡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다른 어류에 비해서 넓은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하루에 160km를 헤엄쳐야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족관이 사실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족관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고래는 지능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이 정형 행동이라고 해서 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걸 아마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이 뱅글뱅글 도는 행동을 이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크게 불안감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에 따르면 마린파크에서도 그 돌고래들이 정형 행동을 계속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수족관 시설보다도 또 수질관리 방법이나 또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의 검사와 관리가 또 미흡하게도 이뤄졌던 점들이 지적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수족관 자체도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좀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마린파크에서 지난 1년 동안 돌고래가 4마리나 폐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돌고래 안덕이가 폐사를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달콩이라는 돌고래가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낙원이라는 돌고래. 그리고 이번에 화순이까지 해서 차례로 4마리가 죽은 건데요.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폐사하게 되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래류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인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물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그리고 소유주나 거래 당사자는 야생동물보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폐사를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그 관할 환경청이고요. 아직 화순이 폐사 신고는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화순이 폐사 시점을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른 돌고래들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폐사 사실이 더 늦게 알려질 수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돌고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해당 업체에서는 그 돌고래가 죽을 경우에 이게 밖으로 알려지는 데에 대해서 좀 꺼릴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관련법에 따라서 폐사 신고는 해야 하지만 외부로 굳이 그 사실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폐사하고 나서 두 달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이 사실이 알려질 때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주로 동물권 활동가들이나 단체에서 그 돌고래를 기르고 있는 수족관 시설을 자주 찾아가면서 잘 지내고 있나 이게 살펴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평소에 보이던 돌고래가 좀 안 보인다 이러면은 혹시 폐사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로 이제 돌고래들의 죽음이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진해서 신고는 해야 하는데 외부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죠. 알리지는 않죠. 아니 아까도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네. 네. 이번에도 혹시 그럼 활동가가 확인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 마린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달 초부터 이제 막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활동가가 아 화순이 건강이 이상이 생겼나 해서 확인하러 시설을 직접 찾아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난 직원이 우리 이제 영업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활동가 분이 그걸 듣고 아 화순이가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아졌거나 폐사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 관계자한테 이를 알려서 현장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사실 화순이를 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올해 초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화순이가 글쎄 폐사했습니다. 그러면 화순이의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네. 화순이를 이렇게 바다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방류해야 한다는 요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다른 돌고래인 나권이가 죽고 난 직후였는데요. 화순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짧은 기간 안에 같이 지내던 돌고래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3마리가 잇따라 죽은 거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돌고래는 동료나 가족의 죽음 그리고 상실을 느끼는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내던 돌고래가 아파하고 또 죽어나가는 거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주장이고요. 게다가 마린파크의 수족관 환경이 말씀드렸다시피 쾌적한 곳도 아니었고 그래서 동물권 단체에서도 제주도와 해상수산부를 상대로 화순이를 즉각 방류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주 도내에서만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캠페인이 진행된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핫핑크 돌핀새 조약골 공동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순이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5월 7일 오전에 동물권 단체들이 알려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핫핑크 돌핀스를 포함해서 전국 동물권 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이를 구출하자는 벙금민 캠페인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생존 돌고래 화순이가 콘크리트 수조에서 비참한 삶을 마감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화순이 방류와 함께 또 임시바다 쉼터 설치를 함께 촉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해수부는 수족관 돌고래들이 지낼 수 있는 돌고래 바다 쉼터를 만들 계획은 세워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어려워지면서 그게 더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돈 문제가 있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화순이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고 수족관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수부 그리고 동물권 단체 시민사회 단체와 또 마린파크 사업자가 화순이 방류를 두고 몇 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제주도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린파크 대표에게 화순이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화순이를 사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조약골 대표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화순이 몸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며 우리라는 건 다 후원을 통해서 단체집을 모아서 지불하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호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진 걸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협상이 안 된 두 번째 이유로는 화순이를 바로 바다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바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가 또 여의치 않았다고 하네요.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아마 예전에 재돌이 사례 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종은 다르지만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이 임시 바다 쉼터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력하게 거론됐던 곳이 성산읍 내수면 일대인데 여기가 통바다라고 부르는 데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바다 쉼터로 하려고 하핑글 도피스나 다 같이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까지도 했는데 이게 뭐 수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접합하지 않아서 이게 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조약골 대표는 그런데 당시 또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와 해수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우리는 공무원이라서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순이 죽음의 1차적 책임은 물론 그 사업자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제주도와 해수부 역시 이 화순이의 죽음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화순이는 안타깝게 폐사했는데 국내에 아직 수족관 돌고래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남아있는 돌고래는 모두 23마리라고 하고요. 제주에는 2개 업체의 8마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약골 대표는 하루빨리 남아있는 돌고래에 대한 방류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예전과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요즘 동물에 대해서 말이죠.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동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이거 옛날 포스터 많이 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걸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 저와 비슷한 세대를 공유했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상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어릴 때 화재 예방 포스터 그리기 할 때마다 이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었는데요.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아직 살아남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녹지국제병원 이야기인데요.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죠. 네. 녹지국제병원 이야기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2018년 12월 당시에 제주도 지사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고 개설허가를 녹지국제병원 측에 내줬었죠. 하지만 녹지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이듬해 2019년 3월까지 병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음 달인 4월에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을 했고요. 그러자 녹지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걸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소송과 함께 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1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20일에 제주지방보원에서 나왔는데요.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도 병원문을 열어서 업무를 시작했어야 했다. 의료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당시에는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는데 문을 안 열었으니까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라는 얘기였던 거고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소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도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소송에 걸려있고 그다음에 병원문을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송도 있고 녹지 측이 제주지법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항소를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애초에 개설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의료법에 근거한 거였는데요. 3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병원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녹지 측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병원문을 못 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항소심 판결을 내렸던 광주고법 재판부는 일단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 녹지 측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병원 측에서 정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병원문이 열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녹지 측은 당연히 내 외국인 모두 다 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내국인 제한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예상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준 거네요. 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았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 조건을 내걸었던 제주도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설명문에 따르면 허가 지형 과정에서 채용인력의 과반수가 나갔고 직장을 나갔고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져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주도가 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 문을 열지 않았다고 허가 취소를 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제주도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일단 판결문을 검토해서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한 거고요. 지금 그 상고문을 준비하고 있는 중호를 알고 있고요. 영리병원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정리와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판결이 나왔던 지난 18일 바로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 제주도에 책임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 시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두고 공론조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예산이 3억이 넘게 들어갔었고 그 결과가 영리병원은 안 된다 불허였는데 이걸 뒤집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조건부라는 꼴표를 달고 허가를 내준 거잖습니까 애초에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녹지병원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이 녹지 측에 손을 들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또 전반적이었거든요. 이번 사실 예상을 많이 뒤집은 판결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번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안일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고 그러니까 대법원의 재판이 지금 남아있게 된 건데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영리병원의 물고가 여기 제주에서 트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에게도 물어봤었는데 전 지사에게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묘소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결과는 또 그렇게는 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대법원까지 가서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또 나머지 다른 소송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